어제짱 우리 시장 함께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그래도 조금은 힘을 내주려는 모습이 나왔죠. 그동안의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성공했고 코스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잠깐 상승권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0.5%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75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하면서 814선에 머물렀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했던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외인과 기관,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에 관심을 들였는지 상위 순매수 상위 종목들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실적 관련 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한화 시스템이나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피 쪽에서도 외인들이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는데요. 두 종목 모두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52주 신고가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시장에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특히 미국 쪽에서 약값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서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어제 제약바이오주들 그 안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올로직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그대도 받아갔고요. 기관 쪽의 상황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 나름 비슷합니다. 실적주 위주로 담아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상위권에 이름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신한지주도 상위단에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넥슨게임즈 계속해서 연일 기관 쪽에서는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새로 내놓은 신작과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성공 궤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게임주 안에서는 넥슨게임즈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슈와 섹터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 제약바이오 가장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나의 큰 테마를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해리스 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국 쪽에서 여론조사 확인을 해보시면 해리스 부통령이 44%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해리스 관련주들이 어제 시작 안에서는 큰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다시 한 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서가는 모습도 일부 조사에서 확인이 된 만큼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 변동성에는 주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미국 안에서 메디케어 관련 주들에 대한 정책 부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제장에서 한 번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셀바셀스케어는 15%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마 관련 주들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화열약품 20% 가까이 올랐고 에머리지도 11%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해리스 대마초와 관련된 정책 다시 한 번 복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주들 어제도 뜨거웠습니다. 갤럭시아 SM이 19%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오늘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 걸로 시장에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해리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 주들 다시금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 종전에 가까워지는 걸까요? 중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그 내용을 중국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이 현재 러시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상할 의지가 있고 종전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밝혀온 건데요.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진행하고 있는 이 평화회의 2차에는 러시아 대표단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첫 번째 평화회의에는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 2차 회의 때는 참석하겠다라는 발언 자체만 놓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러시아와 관련돼서 좀 화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분해오고 있는 협상 신호를 놓고 러시아에서는 동일한 입장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 세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러시아 측의 상황이 우크라이나보다 안 좋습니다. 사상자가 3배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러시아가 못 이기는 척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불면서 어제 시간에서 일단 재건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 시간의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어제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건주들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SG가 11% 넘게 낙폭을 키웠고요. HD 현대 건설기계도 5%, 현대 인프라 코어까지 8% 가까이 낙폭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슈와 함께 긍정적으로 상승가,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나왔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 주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오늘의 실적이 되겠죠. 오늘 정말 많은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LG그룹주, LG전자, LG생활건간, 엔솔과 디스플레이 모두 있고요. 포스코그룹주와 하나그룹주, 두산, 현대그룹주 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하루에 모두 쏟아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바로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은데, HBM을 필두로 이번에 SK하이닉스 2분기 역대 최대의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해서 세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지난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는데, AI 훈풍의 이번 2분기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2분기 합산 실적 역대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늘 실적은 모두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또 좋지 않았던 만큼 시장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할지는 지켜보시죠. 관련주들의 정가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관련주들 보시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좀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지금 이미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주가의 방향성은 어디로 튈지 굉장히 궁금한데, 미국 시장과 우리 국내 증시의 실적,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